이 앙브레 백도 금방 매진이 나올 겁니다. 가을 겨울 시즌 오면서 블랙컬러가 제일 인기가 많은데요. 이 블랙컬러 인기컬러를 엄선해 왔고 방송에서의 특가로 거의 반값 느낌으로 떨어지는 컬러 지금 가격이 요 앙브레 백이에요. 앙브레 백 방송에서의 특가예요. 방송 끝나면 원래 가격 되찾아가고요. 방송에서 할인되고 적립금까지 포함해서 거의 반값 느낌. 앞쪽에 다 수납공간이고 위쪽에 지퍼로 이렇게 수납공간 다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올 전체 가죽으로 돼 있어서 앙브레 백들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. 제가 오죽하면 앙브레 백을 한 방송에서 컬러 다르게 블랙과 베이지를 제가 두 가지 가방을 한꺼번에 산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 다른 명품분에도 루이비통이나 샤넬, 펜디, 페라가모 이런 데 가서도 가방 하나 정도 사는 가격에 에트로에서도 명품 가방 가죽 가방 하나 정도 사는 가격에 방송에서 특가 상품은 거의 반값 느낌이기 때문에 하나 샀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두 개를 얻어갔거든요. 그렇게 생각합니다.